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실물 카드가 발굴됐습니다. 전남대학교 손희하 명예교수는 일제가 명함 크기의 카드를 제작해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방의 카드를 한 장씩 빼앗도록 하고 남은 분량에 따라 벌을 줬던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실물을 공개했습니다. 손 교수는 일제의 악랄하고 집요한 식민 정책을 확인시켜준 실물 카드에 대해 국어생활사 자료이자 일제의 식민 역사 자료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